LA 한인타운 내 한인 이름이 붙은 지명이 또 하나 탄생했습니다. LA시는 한인타운 올림픽과 웨스턴 교차로를 양숙규 광장으로 명명했습니다. 허브 웨스턴 시의장은 로얄문화재단의 양숙규 이사장은 인재양성과 장학사업에 오랜 기간 힘써왔다며 양숙규 광장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500명을 제가 육하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더 봉사해서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로 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는 양숙규 광장에 대한 의견을 통해 한국 지역 지역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와 한국 지역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1969년 도미안 양숙규 이사장은 초대 교민의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한인타운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최신 브랜드의 이사장은 초대 교민의 이사장은 초대 교민의 이사장은 초대 교민의 이사장입니다. 감사합니다.